오, 맛있겠다. 이거, 이거. 들어가봐, 들어가봐. 숟가락으로 안 돼. 야, 이거 매콤하다. 매콤해? 약간 마라 느낌의, 딱 홍콩 느낌의 매콤함. 새콤한 맛, 매콤한 맛 다 들어가 있네. 스프가 다섯 개니까. 약간 똥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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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. 이거 사갈래. 맛있어. 진심이 얼마... 새콤한 거 다 느끼잖아. 얼마인지 몰라요. 영수증 봐도 모를 거야, 영수증. 영수증이 1미터가 나왔어. 와... 아저씨, 다 좋았거든? 근데 그래도 약간 뭔가 싹 내려주는 게 없었거든. 맞아. 술 말고, 음식으로 내려주는 거. 어디 가, 어디 가, 풍자. 싹 내려가, 지금. 다들 자기 거 음식 할 때는 가네, 다. 한 번은 안 움직이다. 물 넣고 이런 거, 물 끓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안 가더니만. 줄이 많이 낐네, 여기. 예비고 피에스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. 줄이 있어, 내 뒤에? 지금 지금 두 명이 기다려. 아이고, 뒤에 웨이팅이 이렇게 길었구나. 이거는 에그 솔트. 솔티드 에그면. 좀 고소하면서 이제 소금, 계란 이런 비빔면. 덜 먹을 수 있잖아. 아니, 밀가루 막 안 먹으면 라면 하나 못 드신다면서. 하나씩 한 적까지는 나네. 몇 개를 먹는 거야, 지금. 지금 면 치는 거 봐, 지금. 간장 비빔국수 먹는 느낌. 오, 나 좋아하는데. 에그 스포. 되게 하얀데 되게 작더라고요. 새롭다, 새롭다. 맛있다. 오, 맛있어. 맛있다, 맛있다. 고급지다. 간장 계란밥을 면으로 만들면. 맛있다. 아니, 근데 이렇게 먹을 건 신촌에 모텔 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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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요네즈 좀 뿌려도 돼요? 이거 집에서 마요네즈 챙겨와가지고. 아니, 마요네즈를 챙겨간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그 파우치에다가 갈릭디핑이랑 마요네즈랑 피넛버터를 항상 챙겨. 왜냐하면 이런 데 가면 음식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. 약간 찍어 먹거나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다 이렇게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비비려고 이 접목시키면 맛있다고. 다 싸갖고 맛있어.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거예요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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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요네즈 좀 뿌려도 돼요? 마요네즈 좀 주세요. 저도 한 입 뿌려주실 수 있어요? 하하하하. 너무 맛있어요. 여기 그 야끼소바에다가. 저거 먹을 거 왜 엄청 많냐고. 매운 것만 너무 많잖아요. 좀 고소하게 피넛버터를 넣어가지고. 오, 700칼로리 들어간 거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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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먹고 자자라 그러면 다음날 안경 끼면 살이 열로 이렇게 나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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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이렇게 눈살이랑 애교살이 여기까지 나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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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